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.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.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서 먹으려고 준비한 독일 잔티바의 가르시니아 원료로 만든 에버핏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. 이 제품은 독일 직수입 제품으로 국제품질 표준에 맞춘 독일 전문기업 제품이에요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이 제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거든요. 간단하게 하루에 2일 정도씩 전에 이렇게 물 200ml에 녹여서 먹을 수 있는 발포형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500원 동전 사이즈만 하고요. 이제 물에 바로 넣어서 30초면 다 녹아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발포형이라 물에 다 지금 녹았고요. 간단하게 물에 타먹는 거라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땐 얼음을 넣어도 좋고요. 따뜻하게 먹고 싶을 땐 따뜻한 물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 그리고 설탕이나 카페인이 무청가되어 있고 상큼한 천연 레몬향이라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제 식 전에 이렇게 한 잔 마셔볼게요.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 물 200ml에 넣어 볼게요. 30초면 다 녹기 때문에 이대로 마시면 됩니다. 레몬 맛이라 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는데요. 식 전에 이렇게 에버핏 다이어트 제품을 먹어줬거든요.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체지방 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밥이나 빵, 면 이런 탄수화물을 먹을 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에버핏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주면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는 굶지 말고 에버핏 다이어트를 마시면서 체지방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아담하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저녁이나 또는 점심에 외식이 있을 때 꼭 가지고 나가서 식전에 간단하게 마시고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